1. 야당이 폄훼하는 순방외교의 진실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옆에 있던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그냥 혼잣말처럼 툭 던진 이 한마디 이거를 비소고다 외교 결례다 어쩌고저쩌고 어제 하루종일 자파들이 떠들어댔습니다 김은혜 대통령 홍보수석은 현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은 저개발 국가들의 질병 퇴출을 위해 우리 정부가 1억 달러 공료를 약속했는데 이건 국가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 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이걸 안 해주면 그러면 대한민국이 창피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을 좌파 언론들이 또 정치인들이 짜짓기하고 왜곡해서 스스로 발목을 꺾는 국익자해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어제 국회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추궁을 좌파들로부터 집중적으로 받은 한덕수 총리도 무슨 얘기인지 명확하게 이게 들리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 또 설사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백보 양보에서 그게 뭐 미국 측에서 크게 문제 삼을 일이냐 그런 얘기였고요 김은혜 수석은 현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하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미국 얘기는 없었다 바이든이라는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 대통령의 그 발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라고 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지칭한 것이고 언론에서 바이든 쪽팔려서 라고 하는 부분은 바이든 쪽팔려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날리면 쪽팔려서 라는 표현이었다 이걸 자파들이 왜곡하고 국역 외견이 막말 외견이 외교 참산이 하는데 진짜 외교 참산은 문재인이가 중국 가서 혼밥하고 중국 공안들이 우리 언론인들 두드려 팼던 것이 진짜 외교 참사다 MBC가 유튜브로 이른바 이 문제의 발언을 보도한 후 많은 언론사가 이 영상을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비하한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자막까지 깔고 MBC가 그 중 가장 먼저 보도를 했고 비난 강도가 가장 쎘어요 MBC 유튜브 영상이 조회수가 400만 가까이 육박하고 댓글만 20만 개 달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시일의 설명에 따르면 이 MBC 자막이 전체가 가짜였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이라는 이름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언론계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MBC는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대충 미루어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만들어서 유포시키기 시작했다 다른 언론들은 그걸 따라했다 바이든을 지칭하지도 않았는데 악의적으로 바이든을 조롱했다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자막까지 깔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전 세계적인 우승거리로 만들고 이를 통해서 다시 재강화되고 있는 한미관계를 이간질시키려고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매국행위다 현재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렇게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전후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연결 전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상회담 팩트체크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게 갑자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이 있어서 유엔총회와 국장 날짜가 하루 사이밖에 안 됐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모든 정상들이 다 일정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이든 대통령부터 일정을 재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재조정이라는 게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느 일정인가를 줄이고 취소하고 다른 일정을 소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도 그래서 뉴욕에서의 유엔 일정을 줄였습니다 원래는 엘리자베스 2세 국장의 참석 자체를 하기 어렵다고 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도 영국 국장인데 가야 된다고 하면서 결국은 유엔 일정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연설만 한 번 하고 달랑 혼자 앉아 있겠습니까 뉴욕으로는 모든 나라 정상들이 다 바이든을 잠깐이라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았겠어요 그 빡빡한 상황에서 일정 조정이 여의치 않았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2박 2틀 동안에 3번을 만났어요 짧게 짧게지만 만난 건 만난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악수한 건 만났다고 우리가 얘기 안 합니다 영국에서 한 번 대화를 했고 또 뉴욕에서 두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이 3번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메시지를 바이든 대통령한테 전달했어요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 요구, 메시지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분명한 화답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주제, 인플렛 감축법과 관련된 우리 업계, 우리 자동차 업계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해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한미 간 잘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준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답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앞으로 협의해 나가자 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통화스왑 얘기를 했어요 통화스왑이라는 단어를 안 썼을 뿐이지 필요시 한국과 미국이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도성 공급 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 통화스왑입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확답하기 어려운 문제였겠지만 확답을 했어요 협의해 나가자고 했으니까 세 번째가 북한입니다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세 차례의 회동 직전에 2 플러스 2 회담이 이미 워싱턴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장관,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차관 미국의 국무부 차관과 국방부 차관 이 두 사람이 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공조 강화를 위해서 이미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에게 이 세 가지 현안 말고 어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답변을 더 들어야 됩니까? 두 시간 동안 내용 없이 밥만 먹으면 정상회담 잘 된 겁니까? 아니면 설사 48조가 아니라 단 10초라도 중요한 메시지 전달하고 대답을 받으면 되는 거죠 어떤 외교가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 외교인지 국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겁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구력 외교를 하는 둥 30분 밖에 안 만났다는 둥 어제 그제 2, 3일 동안 뉴욕은 그야말로 정신없는 정상회교의 장이었습니다 200여 명의 외국 정상들이 런던에 모였다가 뉴욕으로 다 온 거예요 숙소 잡기도 힘들었을 거고 따로 격식 갖춰서 회담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일본 측에서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회의가 있는 그 건물에 회담할 수 있는 약식 회담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됐다 그러니 그쪽으로 와달라 해서 간 겁니다 가서 문재인 자파정권 5년 동안에 완전히 망쳐놓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시동을 걸었어요 이게 어디 한 번 만난다고 완전히 정상화될 정도로 한일관계가 큰 문제가 없었던 상황입니까 최악으로 갔던 상황 아닙니까 문재인 자파정권 5년 동안에 최악으로 갔던 것 아닙니까 그걸 보고 나는 첫 걸음을 띈 거예요 자파들이 계속해서 모든 자파 패널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외교를 구걸외교, 구력외교, 막말외교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악마구리처럼 떠들어대는데 진짜 구력외교, 진짜 구걸외교 이건 문재인이 이상으로 어떻게 합니까 2017년 문재인이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높은 산봉울이요 한국은 작은 나라다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 입에서 이따위 망발이 나옵니까 중국의 꿈과 함께하겠다 중국몽이라는 게 그냥 중국 사람들이 밤마다 꾸는 꿈입니까 그거야말로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중국의 1대1로 시진핑의 패권적 정치 구상이죠 그걸 그래 동조하겠다고 중국군과 함께하겠다고 그걸 바라보는 미국, 우리나라와의 혈명관계였던 미국이 문재인의 그 발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것이야말로 조선 600년 동안 우리나라를 존먹었던 4대 모화라고 하는 망국병을 그대로 다시 자파들이 표현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게 구력외교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수행기자단에 집단폭행이 있었어요 중국 공안들이 우리 기자를 집단폭행해서 부상을 입혔다니까요 공식 수행기자인데 그리고 문재인이가 열 번 밥 먹는 동안에 일곱 번인가 여덟 번인가 혼밥을 먹었잖아요 중국에 가서 이런 것이 구력외교입니다 이런 것이 구글외교예요 2019년에 문재인이가 할 일도 없으면서 김정숙이랑 같이 손잡고 많이 나두러 다녔어요 유럽을 갔는데 김정은이의 비핵화 의지를 믿어라 믿어도 좋다 그러니 북한 제재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 이런 주장을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다 했어요 보다 보다 못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문재인한테 점잖게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우리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의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한다 CBID가 중요하다 마크롱의 그 한마디로 문재인이는 그야말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모르는 철부지 어린애처럼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국제 외톨이가 돼버렸어요 이런 게 구글외교고 이런 게 구력외교입니다 어제 그제 며칠 동안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외교를 폄훼하고 훼손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짜 뉴스들과 터무니없는 공격들을 해대고 어제 하루 종일 이른바 무슨 막말 비속어 논란이라는 영상을 틀어제끼고 했습니다 다 사실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외교,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특히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국익의 손상을 가져왔다면 이거는 매국 행위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노무현재단의 황희두라는 이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뭐 전 이름 처음 보는데요 이 자아가 페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며칠 전 김호준의 뉴스공장과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접하고 제 SNS에 김건희 씨의 망사모자는 왕실 로열 패밀리들만 착용하는 아이템이라는 데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는 정확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모닝베일은 왕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000뉴스 팩트체크 기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정확한 글로 혼돈을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과글을 올렸어요 황희두라는 자아가 인용한 김호준의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영국 로열 장례식에는 전통이 있다 로열 패밀이 여성들만 망사를 쓰는 것이다 장례식에 참석한 다른 나라 여성들은 검은 모자는 써도 베일은 안 한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렸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영국 왕실은 장례식에 참석하는 영부인의 드레스코드로 검은 모자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우리한테 보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검은색 구두, 여성 정장, 망사베일 두루 모자를 착용했다 왕족만 검은 베일 착용해야 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번에 장례식에 참석한 쥐스탱 트리더 캐나다 총리 부인 소피 그레고리 트리더 그리고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부인 캐리 존슨 망사베일을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연대라는 시민단체 쪽에서는 김호준 그리고 황희동 이 자들의 발언은 형법제 307조 2항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이러면서 고발했습니다 고발 당하고서 급하게 사실관계 확인하고 아마 사과를 한 모양입니다 처벌 덜 받으려고 그러나 수사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여운국 공수처장의 얄팍한 목리 감사원이 공수처에 대한 정기감사를 하겠다고 지금 예고한 상태입니다 올해 말에 공수처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이 지금 감사원의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이 여운국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감사원이 우리를 감사한다는데 우리도 감사원장 감사원 사무처장에 대한 고발권을 갖고 있지 않냐 그거를 좀 갖고 있어라 사건 홀딩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밑에 검사한테 그러면서 밑에 검사 수사관들이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여운국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 검찰도 그러는데 우리는 왜 안 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공수처의 안위를 위해서 감사원이 정기감사를 할 때 대비해서 감사원장,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홀딩하고 있다가 딜을 할 때 쓴다든지 밀당을 할 때 쓰는 것으로 활용하자 이런 취지의 주장을 공수처 차장이라는 자가 했다는 주장입니다 논란이 되자 여운국이가 검찰과 수사기법을 비교하면서 일반적인 표현을 한 것이지 감사원장 사건을 언급한 적은 없다 이랬어요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건 맥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친구 얘기하다가 갑자기 욕하면 그 친구 욕하는 거죠 친구 얘기하다가 갑자기 욕하면 누구 아저씨 욕한 겁니까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맥락 속에서 갑자기 아, 검찰도 하는데 우리가 왜 안 돼 라고 했다면 검찰이 사건 홀딩하면서 딜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자 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검찰은 그런 거 안 한답니다 어디서 못 때문에 버릇을 배웠는지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검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안 한답니다 어쨌든 감사원은 기관감사에서 공수처가 지난해 무차별 통신사찰 의혹 통신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등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 감사를 할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여운국이가 사건 홀딩을 주문했다면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형사소송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신속 수사 의무가 있어요 일부러 질질 끄는 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수사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해서 이 사건 우리가 봐줄 테니까 감사 살살 해줘 이거 불법이라는 겁니다 공수처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익명의 공수처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여운국 차장은 수사를 무슨 무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아래에서는 자기들 실무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여운국이가 검찰 거르는데 우리는 왜 안 돼? 라고 질책하면서 밀어붙였다 한 검찰 간부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황당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검찰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수사활동 악용하지 않는다 또 백보 양보에서 검찰이 그런 악습이 있다고 치자 공수처는 기존 수사기관의 그런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인권친화적인 선진수사를 펼치겠다면서 탄생한 기관 아니냐 어떻게 신학의 구학을 이렇게 뺨칠 수 있냐 이런 취지의 비판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속속 드러나는 좌파 정치인들의 부패 사건들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단 이화영이가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재명이 밑에서 평화부지사 했던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이화영 지금 이재명이가 임명한 킨텍스 일산에 있는 킨텍스의 사장으로 있는 자입니다 이 자가 1억여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또 이화영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라는 자 쌍방울 직원으로 이름은 올렸는데 일은 하지 않고 월급만 챙겼다고 합니다 3년 동안 7천만 원 이상의 급여를 챙겨갔다고 하는데 이것도 뇌물 혐의로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전 사무부총장 진해 이모라는 사람 마스크업체의 식약조룹위를 대신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2년 반 전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고 마스크 하나에 달랑 의지해서 1년 이상 우리 국민들이 버텨냈습니다 그때 마스크가 공급 자체가 힘들어서 다들 2시간씩 약국 앞에서 줄 서면서 마치 공산당 치하에서 배급받듯이 마스크 5잔씩 달랑 사가지고 그거 노인들이 노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 서서 사가지고 손자 선녀들한테 씌우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마스크입니다 그 마스크 그 당시에 그래서 떼돈 번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마스크 하면 돈 번다라는 소문 때문에 수많은 사기꾼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게 식약처가 허가를 내줘야만 안심하고 국민들이 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식약처를 상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식약처 상대로 인허가 관련해서 로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분명히 좌파 커넥션이 작동했을 것이다 그런 의혹들이 많았는데 그 여러 의혹 중에 하나가 이번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을 지낸 이모라는 자가 사업과 박모로부터 각종 청탁과 관련해서 9억 원대의 금품을 받았는데 그중에 마스크 관련 로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시각처에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각처는 충청부터 청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모라는 자의 영향력 때문이었겠죠 청주에 있는 직원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마스크 업체 사람들과 만나서 논의도 하고 그리고 결국 마스크 이 회사가 만드는 A사의 마스크 6종이 시각처 허가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파들이 돈 되는 데라면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건 안전을 담보로 하건 상관없었어요 태양광 오염시키고 마스크 오염시키고 앞으로 이런 지난 5년간 문재인 좌파 세력이 저지른 이런 범죄들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하나 대한민국의 이 부패 커넥션을 좌파 부패 커넥션을 완전히 드러내는 그리고 대청소하는 그런 사정이 불가피해졌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훈수 같은 걸 해야지 어제 이재명이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문이라는 자들이 만났어요 많이들 나왔네요 그런데 들을 만한 얘기는 없습니다 고문들이 이재명이한테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서 안호영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는데 그야말로 황당합니다 뭐라 그랬냐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하고 여야간 타협하면서 민생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여당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 꼭 고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당 국민의힘이 무슨 힘이 있어서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요 인정을 못 받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인정을 못 받는 것은 윤석열 정부고 인정을 못 받는 것은 국민의 힘이에요 169석의 의석수를 앞세워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대선 불복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의 대선 불복을 하고 있어요 언제 이 자들이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김건희 여사를 퍼스트레이디로 존중해 준 적이 있습니까 언제 이 자들이 단 한 번이라도 국민의 힘을 대화 상대로 인정해 준 적이 있냐고요 그런데 이 자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사는지 여당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아서 지금의 정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재명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준 거죠 이런 자들이 무슨 정치 원로라고 훈수를 합시고 두고 있는 건지 그러면서 문희상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합니다 세 정부가 세정부 들어선 지 5개월 만에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3대 위기가 되살아났다 바로 지금이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제1야당 모습으로 신뢰를 쌀기회다 이 위기 이 위기 누가 만들어놨습니까 민주주의 위기 누가 만들어놨습니까 잘못된 남북관계 누가 만들어놨습니까 서민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누가 만들어놨습니까 이것들이 다 만들어놓고 도망갔잖아요 그래놓고는 이 위기가 자기들한테는 기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후화무치한 영치 없는 자들입니다 그게 국회의회장까지 지냈다는 문희상의 입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발언이에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여기에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국민을 걱정하고 민생을 걱정하는 진정한 마음이 여기에 단 하나라도 묻어 있습니까 송영길이는 이것도 고문인 모양입니다 당대표 지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선 승자가 0.73포인트 차로 애석하게 패배한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사례는 한국 헌정사에 없을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수로 기소를 합니까 검찰이 기소를 하지 그 이전에 대선에서 지고 나서 당대표 바로 한 자는 이재명이 밖에 없어요 이런 희한한 자를 당대표로 뽑아놓고 범죄 혐의가 수사 중인 사건이 10건 가까이 되는데 기소하지 말라 차라리 검찰을 아예 해체해버리지 할레도가 실패했지만 정동영이 정동영이는 이재명이한테는 좀 각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재명이가 정치판에서 대변인 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할 때 그때 정동영이 대변인이었어요 정치적인 사부죠 이 정동영이가 고문이 돼서 이재명이한테 한마디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뭉쳐서 민생개혁에 집중하면 결국 승리할 것이다 민생을 앞세워서 윤정부를 공략하라 이거죠 민생을 앞세워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라 이게 정동영이가 훈수한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가 바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민생 중심으로 계속해서 어젠다를 가져가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당내에 입이 거친 자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양동작전을 하고 있어요 이 이재명의 위장민선 위장민생 민생호소 민생정치호소인 위장민생정치를 척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 제가 어제 고성호 칼럼에서 좀 깊이 분석하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긴 얘기는 줄이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윤리비위가 이준석한테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중앙윤리비위원회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본인과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당원들에 대해 모욕적 비난적 언행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이 기대하는 건전한 정치문화 형성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보장받는 기본적 권리이지만 표현의 자유는 동시에 책임이 뒤따른다 윤리비위원회에 대해 객관적 근거도 없이 윤회관 수사기관 등과 결부시켜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는 당내 통합을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시키고 있는 것이다 당원 당규를 준수해야 하는 당원의 의무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을 이준석이 스스로 자처했다 추가징계로 가기 위한 중간다리 명분 세우는 차원에서 윤리위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정론 1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